자, 두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? 자, 리원. 우리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했거든요.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하자니? 한 번은요,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내 거예요. 또 한 번은 작년에 아빠랑 같이 또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저랑 동생도 예쁘다니까 사진도 찍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2년 차거든요. 근데 때마침 저희 남편이 한국에 새로 들어왔고 은퇴해서 그래서 10주년 리마인드 겸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. 제가 그때 남편이랑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었어요. 제 기억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했죠. 이게 뭐야? 리마인드 겸 진짜 그런 걸 또 했구나. 리마인드 겸 너무 멋지다. 너가 나에게 해준 꿈아음을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. 이건 리마인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같아. 보자 건넌 사람도 건너주고 너무 어려워. 지난 시간에 끌었던 모든 것은 너무 막 쥐어가지고 제가요. 아무도 12월이 지나고 바로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.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. 나의 첫사랑이잖아. 끝사랑은 해야 돼. 사랑해. 부담스러워. 또 부담스러워. 또 부담스러워. 그때가 저희 엄마 생신이셨는데요 가족끼리 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어디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헤헤 이러면서 헛기침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자 선물 이러면서 흰 봉투를 저희 엄마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흰 봉투를 딱 열었는데 진짜 짠 돌이 저희 아빠가요 은혜잎으로만 20장 헌간 100만원을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에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볼일이라 이러셨어요 아니 좋긴 한데 그 꽃사진 사건도 있고 그런 것처럼 너무 변하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연애 한 5년 했는데 이벤트도 없고 없었어요 선물이 절대 없었는데 다른 집도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거 생일파티 같은 거 뭐야 그리고 안 죽이는 뭘 안 줘 니들이 못 봐서 그러지 얼마 전에 내가 일본에서 박치기 영화 촬영 마치고 오면서 기내에서 귀걸이 목걸이를 사다 줬어요 3년 정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사달리냐고 안 예쁜 거였나보죠 아니 기내에서 목걸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? 어깨 나가는 거야 100만원 받아가지고 뭐 하셨어요 어머니? 뭐 애들하고 애 아빠 옷 사주고 뭐 교육비 좀 보태고 아우 또 저래 그리고 은서가 좋아하는 한우 정도 이렇게 한 거 사주니까 에이 잘못하신 거지 그게 손에 쥔 게 없더라고요 저라서 보니까 아하 백을 하나 제가 옆에서 가도요 저희 엄마가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뭐가 불쌍해?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일만 보면요 진짜 제가 시집가기가 싫어서요 아 은서 아빠는 진짜 세상 불쌍을 모르는 거 같아요 애가 나오면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아직도 우유가 뭐 200원인 줄 알걸요? 아니 하여튼 아빠가 엄마 아빠가 100만원 준 것도 대단하니까 더 줄 수도 있어 더 줄 수도 더 줘 그 정도가 지금 뭘 그래 그니까 아빠 칭찬도 조금씩 해주고 아빠는 젊었을 때 아냐한테 잘못하면 큰일 일어난댔어 그니까 지금이라도 좀 잘해주자 그런 모습은 진짜 그게 내 진짜 첫 번째 소원이다 진짜 한 번만 잘해줘봐 엄마가 만수무가하면서 김홍순 씨는 집사람이 많아서 좋겠어요 한 명이 아닌 거 같아 아니죠 김홍순 씨 쑥스럽더라도 다정하게 이렇게 한 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 번 해보세요 진짜 손 잡고 손 잡고 여보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니까 그니까 좀 붙어 앉으세요